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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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100억으로 뭐하지? 이런데 100억이면 솔직히 호나하던데 제일 비싸잖아 은카가 4까부치고 은카가 하는거지 이거 약간 3.4.1깐 헐로 어때요 형님? 1카부터 해가지고 상남자 스타일로 1카부터 은카 만드는거지 오케이 아무거나 오케이 자 상남자 스타일로 1카부터 은카 만드는 방법 아니면 저 일반 상대사람 먹었지 노재물로 스킹 나이스 스킹 나이스 나이스 스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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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쉽지 않네 스킹 아 왜그러냐 쉽지 않네 이거 어 왜그래 그렇지 안될때는 약간 오버를 높여야됩니다 어 이제 앞으로 2개만 더 만들면 됩니다 총 MC 호나우드 입니다 어깨 스킹 스킹 오케이 한 잔 나온다 한 잔 아! 원래 강화는 이걸로 붙여도 돼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나 어제 저 필러도 이거 붙였는데 여러분들 응 아니 맞는데? 맞잖아 여러분 아니 이거 성공시키면 되지 않나 여러분들? 바로 가자 이정도 재물을 받쳤으면 나올 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 어 이정도 재물을 받쳤으면 더 무정하실거에요 이거 붙이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 어 이거 출입해서 성공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가면 바로 형님 에이컨 에이컨 맞잖아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안해도 붙으면 끝이야 여러분들 어 붙으면 끝이야 게임 끝 맞잖아 여러분들 어 왜냐면 어차피 시그만 붙은거 상관이 없어요 응까만 붙으면 돼 4연승 와 형님 지금까지 4연승 기가 막히네요 형님 어 형님 호나우두 갈까 호나우두 주입분 주입분 호돈신 어때 호돈신 아 이거 뭐하지 호나우두 가자 여러분들 호나우두 가는게 맞죠 산다 생각하면 75로 저 만들고 형님 상관없어요 형님 고런거는 MC가 다음주되면 올라가죠 당연히 형님 어 나이스 두개 만들었고 스킵 주입분 호나우두 주입분 호나우두 주입분 호나우두 이거 i급에 개봉하다 뜬거죠 형님 주입분 호나우두 주입분 호나우두 주입분 호나우두 주입분 호나우두 어 요런거 있는거 만듭경이예요 게이버 오우 봐라 와 큰일날뻔이다 그쵸 둘다 먹으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정하면 와 왜그래 강화 굿뿐나잇 강화는 주일뿐 굿뿐나잇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발 주일뿐 요거 붙으면 주일뿐 진짜 그래도 백삼십억으로 삼십억으로 라이트 있었던거 쓰고 게이딩에서 주일뿐 맞죠? 어 5대5의 확률 5대5의 확률 이거 주일뿐 오게 끊어 두번 노트잇 1 2 바로 노특으로 주일뿐 resist 바로 으깨 나이스 대쓰 떨렸따 와 떨렀다 와 와 주는 떨렀스 왜냐면 주일뿐 약간 힘이 없기때문에 이거 주일뿐 탁클 cigarettes 쓰고 맞으세요 무조건 탁클래 쓰고 그다음에 쿠폰 쿡벌 쓰고 탑클래스 사가지고 볼게 만들어야지 무조건